팝핑 아이고 우리 공주 세식이도 잘 날아져 이거 하고 가야 해 오늘 앵무새도 강아지처럼 하니스를 하고 산책을 한답니다 아니야 이거 뜯으면 안 돼 자, 자. 가만히 자. 엄마가 줄게. 아이, 싫어. 아이, 싫어. 아이, 싫어. 슈용. 슈용. 아이, 콕 좀 드려보세요. 너무 헐렁하게 하면 빠질 수 있으니까. 산책 준비 완료. 이 중에 여장이가 핑크색. 공주는 착해서 잘하지? 쭈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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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 싫어, 콕콕 싫어, 콕콕 싫어. 아이고 잘했어요 팔 끼세요 팔 끼시고요 이쪽 팔도 끼시고요 팔 끼시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오구 잘했네 공주 산책 준비 완료 아이고 막혀 아 지마 지마 저희 동아가 다 두께 집 앞에 아이고 어린 놈이 그렇게 고양이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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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세요 갑시다 야옹 야옹 아이고 주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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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오이고 오구 잘하네 야옹 아옹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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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야옹 야옹 치 becoming 야옹 야 olive 야옹 וש 아 우리 공주 아이 예뻐 우리 공주 우리 공주는 공주님이어서 손해줘야 먹나? 야 공주님은 손해줘야지 먹어요? 저기요 느슨하게 이렇게 뺀 다음에 이쪽 팔 빼시고요 이쪽 팔 빼시고요 어휴 뺄때는 금방 빼주는거 알고 이렇게 고개 쳐받고 있는거 같아 쭈쭈 쭈쭈 어휴 안 빠져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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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손님 반대쪽 빼시고요 아주 좋은 거 같아 우리 공주는 너무 착해 อ technician 꼬꼬꼬꼬꼬 뿌려오 오늘따라 그럼 이렇게 안 빠져 머리 아침에 목욕해 가지고 장바지를 아이고 고생했어요 끝 despe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